향기롭고 아름다운 건 반드시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따라서 향기로움과 아름다움이 너님이라는 가미된 그윽한 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이름하여 건달들만 누릴 수 있는 전매특허다 해서 단아한 미라고 합니다. 이 단아하다라는 건 신령스럽기 그지없어서 깊이를 가늠할 수 없고 그 향기로움이 너무나 두터워서 그의 덕이 끝갈대 없이 우주에 닿아버린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자 보면 지금 풍수 연습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밑자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삼재 위에 올리는 윗변은 이거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마치고 이걸로 천하를 풍미할 수 있는 대풍수가가 되자는 거예요. 동의하죠? 네. 그런데 이 대풍수가 왜 각광을 받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냐면 눈에 바로 드러나고 효과가 빠르고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거리삭 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심취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이 단아함이 그윽한 향 그리고 깊고 깊고 깊은 신령스러운 아름다움 그것은 향기로움인데 이것은 너무나 더디고 느리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가치 체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1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 되는 데는. 이렇게 되는 데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교수로서 뿌리는 데 동의하고 합의를 하는 데 동의하고 놓이는 데 동의할 거예요. 저는 저런 밴드에 보시면 알지만 몸을 가지고 게으름 피고 그래는 안 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노처는 이 몸을 최대한 부려서 쓸 줄 아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건달처럼 사는 사람은 자기 몸을 이긴 자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사가 이래함을 아는 자라니까. 왜요? 이 덩어리. 죽음과 생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개미 한 마리 요만한 것하고 이렇게 개미. 여러분하고 생명의 본질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라니까. 그러면 밖에 있는 밖에 지구 태양계 밖에 있는 태양계 밖에 있는 걸 은하계라고 하는데 이 태양계 밖 그래서 왜를 써서 외계라고 합니다. 태양계가 네 개고 외계에 있는 조그마한 블랙홀과 여러분의 생명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라니까. 그래서 만법이 여여한데 만법은 하나라서 여여해요. 만법길 그 하나는 또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라니까. 그래서 만법길은 이 먹고는 아 원래 둘로 쪼개줄 수 없는 퍼펙트한 하나구나. 뭐가 생이 지수화풍이 사대가 모여서 응축돼 드러난 생명이 명이에요. 움직이고, 듣고, 말하고, 행주자와 먹동점. 가고, 가고, 듣고, 말하고, 밥 먹고, 웃고 떠드는 이 명이, 생명이 모여서 응축되고 사대가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 합쳐져서 탄생한 게 사대가 모여서 드러난 생명이 우리라고, 인간의 육신이라고.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죄의 오원서를 섞었어요. 그걸 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태계의 왕, 율곡, 경대성이 다 들어갑니다. 일원론, 이온론. 그래서 지수화풍에 기운을 섞으니 5대가 응집해서 육기를 불러버려요. 그게 정입니다. 누가 불러요? 그게 뭉쳐지니 기와 정기입니다. 기라는 정기, 쌀 밑자가 좌변에 들어가요. 에너지가 우주의 길을 불러서 합치니 전기가 신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나는 부활을 끝내버렸다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고, 삼라만상은 이대로 퍼펙트하는데 내만 미망에 가려있어서 이제사 완전함으로 이제 나온다. 나만 맨 마지막에 일체가 퍼펙트함으로 컵은 컵대로, 도형은 도형대로 사람 꼬라지는 사람 꼬래의 형상을 지니고 완전함인데 미망에 가려있을 뿐 내만 그걸 본지를 알고 마지막으로 만상에 합류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부활이고. 지수합형이 흩어지면 기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도 흩어집니다. 뭐로? 유예화기인 몸집이 무예화기로 흩어지면 본래 여기 없던 겁니다. 오원소가 쌓여서 여러분이 탄생해요. 있고 없고가 둘입니까? 하나예요. 이 하나의 본질을 거부하지 마라니까. 이 하나의 생명을 돌고 도는 윤회하는 윤회도 없어요. 이 껍질도 없애봅시다. 이게 대각이거든.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다라는 나도 없고 나도 없다라는 걸 지금 아는 나도 없다. 텀빈 본체가 본질이 있고 없고가 하나라고. 그래서 하나로 돌아가는데 토를 달면 안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해봐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입니다. 해봐요. 하나입니다. 네.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에서 왔습니다. 나는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하나를 없앨게요. 그렇게 알고 있는 여러분마저도 없앨게요. 본래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답변하면 지옥고에 떨어지리라 하니까 합장하고 깨닫게 해 주셔서 알게 해 주셔서 대덕이여 고맙나이다 하고 말을 닫아버리 불림 문자니까 말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카 보림자들은 몸의 공부이기 때문에 몸을 경영해서 이게 진리 자체가 되는데 알겠지? 네가 잘못 닫고 있는 거다 해. 하고 말로서 다 공부를 마귀짓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불완전한데 자기도 환자인데 치료받아야 돼. 심리 상담을 받아야 돼. 불완전한 자아 자체가 찢겨져 있는 조각나 있는 불완전한 상태인데 말로서 돌을 다 닦아버려요. 이거를 500년 묵은 여우가 왔다고 해서 야로라고 해요. 야로. 500년 묵은 1000년 묵은 용이 아니고 호랑이가 아니고 가짜 진리가 와고 여우가 대덕을 희롱하라고 왔다고. 그러니까 말로서 도 닦는 이는 말로서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말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말에는 진리는 더더욱 없어요. 말씀이 될 때 그 안에서 향기로움과 아름답고 단아한 극한의 아름다움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진화. 신령스러움이라고 해요. 진화. 진화의 끝이거든. 그 신령스러움. 신이 자기의 영이 잘 봐요. 신령이죠. 맞죠? 이거는 영입니다. 신령이니까. 자신의 영이 영. 혼. 백이. 혼이. 혼이. 백이. 백은 무거워서 흩어지거든. 깔아앉고. 혼은 가벼워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통채로 타락했기 때문에 혼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타락의 무게감을 안고 부활을 못해요. 청정하고 가벼워만 올라간다. 그래서 나의 혼이 영을 만나 부활할 부활할 준비를 끝냈고 그래서 지 영이 마지막 남아있는 신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신령스러운 존재로 진화를 끝마치면 내 영혼이 완전함으로 부활했다 그래요. 그래서 딱 부활해 보니 나에게서 나에게서 나에게로 다시 나보니 나만 미망에 가려 있었고 삼라만 상일체는 완전함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다시 나보니 부활해 보니 이 세상은 완전한 그 자체였어요. 이미 개벽이 되어 있고 완전한 진화를 완전함으로 맞춰버렸다고 내만 불안전함과 가짐에 집착하고 수면욕에 엉켜있고 성욕에 다 빨려 버리고 내 영이 그 다음에 식욕에 빨려가고 먹고 사는 거 하나조차도 해결을 못하고 식탐과 탐심에 의해서 한 숟갈 하나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화평과 화일은 먹는 데서 한 수저만 드러내면 지구는 반 이상이 평화로워집니다. 한 숟갈만 드러내면 지구인구 중에 20억 명 넘어가 세탁기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릅니다. 지금도 반 이상이 황토물로 식 식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진짜로 향기롭고 아름답고 단아하고 그윽하고 맑아진 진화의 끝에 서면 건달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건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에 자기의 혼집을 빌려주고 자신의 영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함께 together 전체를 살리는데 자신의 혼과 영을 영혼을 통째로 내어주는 말 그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짜로 멋있는 최상위층 생태계 최상위층에 존재하는 군림하는 아니에요. 존재하는 극한의 아름다운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노교의 방장님들하고 여러분들이에요.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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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